안녕하세요. 영단기 오픽 대표 강사 진희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2017년 하반기를 대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오픽을 공부해야 내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질문란에 선생님 오픽을 다 수강을 지금 끝냈는데 어떻게 후속 공부를 해야 될까요? 혹은 선생님 제가 지금 공부를 막 시작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속상한 게 늘 학습 방법을 올리는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주위에 누가 만약에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보시라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왜 진희쌤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부터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왜 이 강의, 왜 진희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진희쌤의 강의는 다른 강의와 뭔가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타 강의는요. 어떤 질문을 줬을 때 답변 자체가 응용이 쉽지가 않아서 1, 그러니까 넘버 1에 대한 대답이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혹은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학생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 중심의 그런 강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범위가 너무 쓸데없이 넓어요. 사실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뭔가를 해야 될 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필요 없는 거를 책에다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은 범위를 강좌에 넣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확실치 않은 강의가 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제가 되게 많은 거 그러니까 두 번째 것과 약간 좀 비슷한 이야기는 한데요. 주제가 많은데 많은 주제만큼 답변이 전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해야 되는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니쌤의 강의는 뭐가 다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우선 지니쌤의 강의는요. 템플릿 자체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여러분 템플릿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우리가 토플 스피킹이나 토익 스피킹에서 많이 쓰는 단어라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지니쌤의 강의는 템플릿이 그러니까 오픽 강좌 안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강의입니다. 그리고 템플릿과 패턴 위주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답을 쭉 외운다라기보다 내 입에서 패턴이 나오게끔 해주는 거 그렇지 못하다면 탄탄하게 템플릿을 짜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강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범위 자체를 제가 서베이에 최적화되게 좁혀놨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면 여러분들 네이버에 지니 스피킹 한번 쳐보시면요. 제 카페 금방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제가 공지사항에도 카페 주소는 올려놨거든요. 카페를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전에 먼저 서베이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 지니쌤이 이런 식으로 서베이를 찍으라고 했구나라고 먼저 보시게 되면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가 감이 금방 오시거든요. 그래서 강좌 보시고 서베이 보는 것보다는 서베이를 뭘 고를까를 먼저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답변 돌려치기 신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1문, 1답 어느 시대 얘기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타 쌍피? 노, 1타 다 피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답변으로 정말 여러 가지를 칠 수 있게끔 훈련시켜 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 굉장히 보탬이 된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제가 지니쌤의 강의의 장점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지니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딱 두 가지 이유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니쌤 강의를 들어야 되죠? 첫 번째는요. 무서운 적중률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는데 가장 빛이 나는 순간은 시험장에서 내가 공부한 게 줄줄줄줄 나올 때죠. 그때 쾌감, 희열 꼭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중률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시험장에 갔을 때 깜짝 놀라실 수 있을 만한 적중률 제가 보장해 드릴게요. 오케이? 두 번째는요.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템플릿이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이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템플릿 덕분에 이게 아니고요. 와, 이 템플릿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쌤. 이런 얘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는데요. 이건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0단계의 가장 최강점 뭐죠? 무료 강의들이죠. 무료 강조 한번 샘플 강의 보시면 아마 이 차이점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매력에 빠져서 템플릿의 매력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오픽을 빨리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2번, 2017년 하반기에 오케이? 지니쌤과 함께 무엇을 할까요?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목표 설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예 취하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조금 따끔한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본인이 원하는 레벨과 꼭 필요한 레벨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IH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건 IM2일 수도 있어요. 물론 IM2를 필요로 하지만 IH를 받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 저는 레벨은 잘 모르는데 그냥 IH 받아야 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럼 제가 꼭 질문합니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레벨이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오픽을 공부하시는 건 음,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레벨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야 거기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서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만 막 IH, 마음만의 AL인 경우가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나한테 꼭 필요한 레벨이 뭔지부터 알고 시작하시는 게 첫 단추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 강좌를 이제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강좌를 선택하실 건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학습 비법 이 영상하고 같이 커리큘럼 영상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 영상에는 웬만한 학생들의 케이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프리지를 한번 보시고 아, 나는 저걸 들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영단기 게시판에 선생님한테 직접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정보와 함께.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학습 순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학생은 인강을 잘 보죠. 네, 잘 보기만 하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완강했어. 그래요, 다 완강했겠죠. 이 시간까지 날 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완강했어요라는 의미는 제가 보는 완강했어요라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강했어요는 선생님을 20번 봤다, 10번 봤다 이런 느낌이고 제가 생각하는 완강했어요는 선생님의 템플릿이나 어휘나 이런 것들을 내가 그냥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약간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 잡아 드릴게요. 오케이? 인강을 본다. 그야말로 본다. 본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에서 벌써 막 인상들이 찌푸러져. 왜? 나 저대로 그냥 외울 거야. 이러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들 그냥 답변 무작정 외우시잖아요. 제 강의뿐만 아니고 어떤 학원에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으셔도 그대로 외우시는 건 NH등급 판정 받으실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급하게 먹다 체하는 거예요. 날로 먹다가 배 아픈 거지. 그래서 어, 나는 그냥 외울래. 뭐 이런 거 하시면 나중에 정말 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더 싫어해요. 우리 학생들. 본인만의 스크립트를 좀 작성해 보시겠어요? 치러 치러. 이러면 오픽 못해요, 우리.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뭐야, 뭐 되게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고 왔더니 공부하래. 뭐 이런, 공부하려고 오신 거예요. 공부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죠.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인강을 보고 조금 연습하고 시험 보러 가.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얘네 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토리를 리바이즈하고 내 머릿속에서 나왔던 거 브레인스토밍 해서 끄적끄적. 아시겠죠? 적어 보시고 제발 부탁드려요. 말하세요. 스피킹이기 때문에 말하세요. 제가 가끔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다른 데서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커피를 파는 곳이다. 그러면 크게 못하기 때문에 정말 보고만 계세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크게 말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보면은 막 손짓발짓하면서 따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나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진짜. 아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킹은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스킬 및 어휘 및 알려드리는 사람. 그건 저의 소명. 그건 제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은 그걸 쪽쪽 빨아드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입으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 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요. 녹음하세요. 반드시 녹음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본인의 목소리, 톤, 그리고 발음. 그래요. 물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녹음했다 막 으악 하시는데 녹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객관적으로 본인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니 뭐 여자친구가 들어줄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주관적이니까. 그쵸?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번 녹음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선생님 녹음했는데 제 귀에는 괜찮아요. 그래요? 본인의 귀에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 전문가가 이제 필요한 건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보이시나요? 네. 지니쌤은 뭐가 있냐면 레벨 테스트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음성을 녹음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들어요. 진짜로 제가 듣고 피드백을 제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말로. 자 이때 약간 멈칫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머 나 올리면 막 사람들 다 듣는 거 아니야? 안 들어요. 어차피 본인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과 저만의 어떤 은밀한 그쵸? 첨삭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이름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라고 써있지만 첨삭 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꼭 하나 부탁드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컨텐츠에 신경 쓰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말로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대체적으로 반대로 하죠. 컨텐츠 만드느라고 시간 걸리고 외우긴 좀 나중에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는데 옳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음성 올리실 때는 반드시 외워서 연습된 걸로 올리시는 거죠. 책 읽고 하는 거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학습 방법을 더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더 제가 조금만 자랑을 할 건데 우리 0단계 스피킹 클래스 되게 많잖아요. 이 레벨 테스트 음성 첨삭 누구만 있어? 지니쌤만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올리시고 여러분들이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하셨던 공부를 선생님에게 확인받는 시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적중하시는 그날이 꼭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하네요. 자 지니쌤이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하반기에는 오피 끝내셔야죠. 그래서 Dream it, Wish it, Do it 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수업 때 만나요. See you in class. Bye bye.